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쪽 파트 4-10을 제가 그 시간상으로 조금 약간 5장으로 좀 뒤로 미룬다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5장 챕터지만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4-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형 반응식 맞추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자,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구리하고 은하고 그 다음에 은하고 구리하고 이 반응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구리는 지금 산화수가 제로인 상태. 지난 시간에 산화수 한 거 다 기억나죠? 그래서 우리 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됩니까? 산화수가 또 어떻게 됩니까? 증가하거나.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옥시데이션 된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전자를 얻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? 산화수가 감소하면 우리가 환원된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